안녕하세요. 저는 2월부터 세움병원 관절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정형외과 전문의 박형근이라고 합니다. 많은 유능한 의료진들에 의해서 척추관절 분야에서 다양한 임상적 업적을 훌륭하게 이루어온 세움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. 저는 20년 이상 다양한 관절 질환에 대해서 풍부한 임상적 병원을 토대로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. 앞으로도 세움병원에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주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